조정석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이성균 배우께서 이제 조정석 배우 때문에 이 작품 출연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성균씨와 촬영하면서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고 옆에 배우님들도 덧붙일 말 있으면 덧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늘 언젠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또 장난기도 많고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면 다 받아주는 형 너무너무 좋은 형님이셨죠. 그래서 촬영 현장 하지만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집념이 대단하셨고 그래서 연기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연기가 종료되는 순간은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형님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. 혹시 조정석씨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? 형이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. 그런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저 또한 또 성균 형님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의지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. 네. 유재명씨도 좀 첨언을 부탁드릴까요? 함께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? 네. 성균이랑 저랑 한 살 차이인데 항상 저를 놀렸어요. 형은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. 그게 문제야.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처럼 제발 좀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좀 활달하거나 또 세련된 어떤 옷을 입거나 그러지 못해서 구박을 좀 많이 받을 때마다 정석에도 같이 구박했는데 추억이 많죠. 추억이 많죠.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는 요즘인데 성균이만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멋진 친구이자 동료 배우이자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좋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보고 싶고. 네. 우리 궁금합니다. 다른 배우 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배우였는지 어떠셨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성균 배우는 제가 이 전작 영화인 킹메이커에 이어서 바로 함께 같이 했는데 늘 킹메이커 때도 그랬고 행복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늘 한결같았어요.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으면 무심한 듯 그렇게 있으면서도 디테일하게 조금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고 그랬던 모습들에 늘 감동을 받았던 동생이고 보고 싶습니다. 네. 성윤규 씨. 네. 첫 번째 작품 저도 여러 가지 했는데 성균이는 항상 형이랑 작품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전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랬던 친구고요. 항상 옆에서 연기 좋고 그리고 생일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였고 항상 오면 또 장난기도 많아서 형 제발 좀 촬영에 진지하게 임해줘. 형 전배수랑 놀면 안 돼. 형 연기가 망가져.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던 친구고 항상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. 보고 싶습니다. 네. 자 최원영 씨. 네. 제 기억 속에도 형은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. 평소에도 사람을 보면 정있게 안부를 물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같이 작품 전에도 한 번 사석에서 뵀을 때 본 기억이 있었고요.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촬영 현장에 아침에 오시면 분장을 받고 형이 수염도 붙이시고 하는데 음악을 본인 핸드폰 음악을 쭉 틀어놓으시면서 꽤 긴 시간을 혼자 받으시거든요. 제일 인물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현장에서 늘 말 밝고 따뜻하고 밥 먹을 때도 즐겁게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 참 보고 싶어요. 네. 아 진짜 보고 싶네요. 자 감독님.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자체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개봉을 앞둔 소감 좀 여쭤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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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